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놀이터에서 무개념 아줌마랑 싸웠습니다. 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.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다고 밝힌 A씨는 목줄 없이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온 한 아주머니를 발견했다는데요. 해당 어린이 놀이터는 반려견이 출입 금지라 A씨는 아주머니에게 눈치를 주며 여기 아이들 노는 곳이라 반려견 못 들어와요. 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자 아주머니는 대뜸 저도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. 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. A씨는 표지판을 가리키며 좀 읽어보시고 개 목줄 안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. 라고 설명했습니다. 아주머니는 통화 중이니까 끝나고 우리 아기들이랑 갈 거예요. 라고 말했지만 30분이 지나도록 떠나지 않았고 목줄 없는 개가 놀이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한 A씨가 다시 찾아가 좋게 이야기했지만 아주머니는 여기 우리 아가들도 놀 수 있는 곳이다. 라며 화를 냈다는데요. 이후 자리를 떠나면서 나도 여기 산다. 너만 아파트 사냐. 다음부터 마주치면 서로 모른 채 합시다.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나도 개 키우지만 지킬 건 지켜야지. 목줄 안 한 개들 사고 친 경우 많아서 조심해야 함. 강아지는 저녁 놀이터로 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